너 화장실이야 거기? 야! 아 씨... 대갈빡에서 땜빵 생겼어 또만둑이 줄 어떻게 잡지? 터 설치하는 데에다 가면 좋겠는데 애가 안 가려나? 아 씨 깜짝이야 뭔 소리야? 무슨 소리야 방금? 뭐였어? 어가야 하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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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고양이 소리 내는거야? 하양아 어? 와.. 좀 땜빵.. 어떡하냐? 응 아이고 잘 먹는다 어? 어? 괜찮아? 으악 뭐 워낙 똑같아? 아... 어이구 으응 으응 용투 아이고 저리 가서 놀아줄래? 응 미안한데.. 아가야, 저리 가서 놀아줄래? 넙 야 너는 진짜.. 너는 진짜.. 너들 왜 여기가서 그래? 너 혼자 다 쳐먹으라 마이 마이 먹으라 똑같은 종인가? 넌 팔자 좋다 야 옷도 입었네 아.. 으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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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ㅎㅎㅎㅎㅎ 그거 싫어? 으응 먹어줄거야 털 다시 안나는거 아냐? 저기 땜빵이 생겨가지고 야 이거 별로 안좋아하네 이건 어 고양이다 우와 냠냠 포이키 야옹 어디가? 야 더디 있는데로 가 저 왜 딴 데로 가냐? 야 너 거기로 가면 안되지 여기 아이씨 조졌네 어디갔어 얘? 뚝 망했네 뭐하는거야 없어 야 너 똥싸니? 너 화장실이야 거기? 야옹 너 거기 화장실이구나 gern 난 똥이나 먹으라는건 아냐? donc 52이 위치선정이 잘못됐나? 어깨야 야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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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어째? 다른 애가 잡혔네? 니가 여기까지 왜 왔어? 아이고 언제부터 들어가있으니? 오늘 새벽엔 없었는데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디너를 안했는데? 어거야 너 이제 큰일났다 욕수술받게 생겼어 니가 거길 왜 들어가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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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 알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